없어여 없어여 저밖에 잠깐만 아 쟤 아까쪽으로 교회 교회 둘 어 코칭키 많다 어 여기 바로 앞에 한 놈 떨어져요? 어딥니까? 오케이 확인 기절 아 한 대만 더 때리면 되는데 설마 살릴까요? 혹시 모르니까 제가 대리 타고 있을게요 파밍하고 보세요 어 살릴 오는 거 같은데? 어 살릴 오는데? 아 쓰면 안 돼요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 아 저 뒤에 네 지금 사진 오고 있었는데 아 아깝다 죄송해요 같이 달라고 딱 설계 중이었는데 먹을 건 없는데 어디 가네 어디 가네 여기 서브에 있어 펌프 저 친구 접으러 갑니다 저 친구 제 앞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갑니다 어 도트 있어요? 아니요 없어요 레다 가져갈게요 감사합니다 어 어 총알 없어 총알 사들어졌어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나 못 봤다 나 못 봤다 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교회는 안 털었죠? 네 아 지금 AK죠? 아니요 저 스카요 스카요? 교회에 5탄이 없는데 오 먹었습니다 5탄 여기 MC는요? 있어요 그랬어요 아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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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 안 내렸나 눈이 다 닫혀있네 되긴 내선인데 쫓고있던 애가 일동쪽으로 왔거든요 담벼락 담벼락이 있어요? 네 파란색 집 여기 담벼락 두명이예요 두명이요? 파란색집에 한놈 오 컷 담벼락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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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살리려고 했던거 제가 봤어요 끝 끝 얘 저거 있어요 아 갑자기 시체가 움직였고 놀랬네 팔이면 움직여 규보 어디앞게 여긴 이게 척개방 própria 감사합니다 아 그 layering 추격하던 애가 남았는데 아직 오 저기다! 여기다! 100개집x10 길 건데 왔어요 되어 있네요 민트색 집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벽 뒤에 숨었어요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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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져 비져요 나이스 파라노시 등장할 타이밍인데 진정 안하네 구상 있으세요? 네 이렇게요 오 5탄 많다 얘 어디서 죽었지? 여기 여기 아 바깥쪽에 있구나 제가 챙겨 갈게요 M포 있네 3렙 가방 집에 들어가세요 제가 좀 나눠 드릴게요 네 아 뭐야 저 40에 185요 구상 없어요 구상 없죠 구상 없죠 3개 진통제랑 드링크는요? 진통제 하나 있어요 진통제 하나 드링크 없어요 딱 반 정확히 와 엄청 많네요 5탄 좀 더 드릴까요? 저 5탄 300발 어 저 40에 185 한 38만 한 60발이나 한 30 60 감사합니다 어 레드존이구나 어 레드존이구나 어 레드존이구나 택킹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 풀파츠입니다 AR 초염기는요? 고정기 있습니다 1통은 다 털렸네 원 한가운데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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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일단 1통 하나 붙는 거 확인 보여요? 여기 들어갔어요 네 2층 집이요? 네 푸시할까요? 지금 붙고 있습니다 담벼락 쪽으로 네 오른쪽으로 붙겠습니다 나 왔는데 안 보여요 얘가 그 파라노니인 거 같은데 오오UM 나 나 나 나 나 2층이에요 네 정문으로 정문 1...1층...1층이에요 아 옆에.. 옆에 집에 하나 있어요 더? 위험한데 그러면 좀 이렇게 건널게요 저도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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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집에도 있었어요 오!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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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 가요 가요 언덕 그... 지나서 지금 위쪽 제 바로 앞에 파란 팽 언덕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성당 쪽으로 둘 다요? 네 둘 다요 하나 둘 쪽 어 밑에 밑에 네 확인 제가 왼쪽으로 갈게요 좀 크게 좀 돌게요 안 보여요 위에 저도 안 보여요 교회 안에 있어요 1층 안쪽이요? 네 안에서 파밍 좀 어 하나 하나 있을게요 안쪽일게요 네 교회 정문 쪽에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나왔어요 네 보여요 수류탄 맞았는데 뒷쪽으로 왔는데 안 보여요 어 있다 킬 여기 후라이팬 있어요 이쪽에 네 여기도 있어요 제가 먹을 거 있어요? 없어요 후라이팬 빼고는 뚜껑 정도? 카구팔이 없네 네 카구팔이나 저거 사이가가 배율 배율도 없어요 얘는 네 토치키 졸업인가 어 근데 그 아까 그 파란 옷 어디 갔지? 소름 돋네 네 죽지 않았을까요? 어 카구팔 탄티 안 쓰세요? 어 있었어요? 네 오 못 봤습니다 탄티 털겄어요 뒤에 감사합니다 여기 갈 데가 없는데요? 우리 내 맞아 털긴 털어야 되는데 왜 그니까 산동이 다 털렸네 근데 이정도 파밍 정도면은 굳이 파밍 안해도 사람 파밍이 좀 엽잘할 것 같은데 어 구상 하나 드릴게요 여기 히트 하나 아 네 이따가 주세요 오우 우와 배율 배율 와 배율 이런데서 어 구상 하나 차고에 차도 있고 와 치킨 치킨 어 여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올라와보세요 어 뭐야 놀래라 어 놀래라 여기 이거 이거 2층에 이거 뭐지 이거? 낚시인가? 어 뭐지 하나 내려면 구상 3개가 어 어 구상 3개가 또 있어요 여기 구상 왜 이렇게 많아 여기 AK 오케이 진정한 꿀집이 여기 있었네 배율이 나와줘야 되는데 사기 장면이 유리 등장 사기 장면이 어디까지 쥐고 있어요? 유리 좀 더 어? 3렙 조끼? 개꿀 저거 뭐가 나오는데요? 이쪽? 삼동이 아예 안 털렸나봐요 네 집 하나에 꿀템이 하나씩 2배율은 안쓰니까 연막탄 아 연막 좀 챙겨야지 야 고급이나 떨궈져라 그러게요 아 맞네요 여기 한가운데 진짜로 설마? 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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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위에 차 가지고 갈게요 네 이거 사람 엄청 올 것 같은데 너무 개활지기도 하고 이거 정확히 어디에요? 저 앞에 좀 더 가야돼 뚱 소리 난다 차를 여기 두고서 저 언덕에서 순화로 봐드리 설마 나 보급에 깔려 죽는건 아니겠지? 에이 그쪽으로 안 떨어져요 차 쪽에 떨어져요 지금 터가 cant 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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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온다 산 두개 그러자 어디 갔어요 얘네 하나 기절 나무 뒤에 네 확인 차 뺄게요 킬 킬 배율이 없어서 얘네 배율 있을 거예요 지금 끝에 있는 애가 위니 썼는데 폼생이가 위니가 배율이 있어 보였어 네 그로자 나왔어요? 네 쓰시죠? 네 서브가 없어서 카보 팔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아 이거 메인으로도 있습니다 그 그로자랑 카보랑 쓰려고 탄을 하나 모아서 쓰는 거 좋아해서 데킥이랑 떨고 올게요 스카 풀바체 드릴게요 스카 저도 스카라서 일단 배율만 어디 있어요? 어 데킥 있으세요? 네 제가 같이 떨고 놨어요 그로자에 아 예 8배 있다 굿 먹을 거 엄청 많네요 7탄 좀 있나요 거기? 네 7탄 넉넉히 있네요 한 200발 넘게 3렙 조끼도 새고 있고 저 조끼는 새거입니다 뚝배기가 새거야되는데 뚝배기 뚝배기 보급에 있어요 3렙 뚝배기 아 3렙 뚝이요? 네 알겠습니다 드링크가 너무 많은데 그러게요 좀 버려야겠다 좀 버려야겠다 전 그냥 마시려구요 마셨어요 풀도핑 어 8배율 안가져가세요? 네 4배만 갖고 왔어요 스나에 쓰시라고 감사합니다 어 우아지 1대 어 우아지 2대 네 어디요? 시공 아 오케이 확인 저 뚝배기 좀 먹고 올게요 네 차 끌고 갔다 오세요 네 아 기름이 없네 이거 응 언덕백이 다샤 있으니까 그거 타시는 것도 좀 하고 올게요 오아 여기 초밥집 먹죠 네 찾아보세요 뭐야 이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어디에요? 조심하세요 들어올 때 언더 위 에스방 핑 찍어드릴게요 이쪽 붙었어요 네 들어왔어요 2층이에요 지금 네 애들 붙었어요? 네 2층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창문은 잠깐 나왔어요 1층에서 뒤지고 있어요 뒤지고 있어요 둘 다 두명이에요 내가 안보이지 이놈들아 아직 1층이에요 얘네 2층에 어차피 올라올테니까 올라오면 제가 하나 따볼게요 네 나왔어요 밖으로 확인 확인 어 딴 데에서 쏘다 각것이에요? 네 들어가야돼요 들어가야돼요 아 여기 카구팔이 있는데 그럼 제가 봐드릴게요 잠시만요 방향이 방향이 SW쪽이었는데 네 어 수류탄 제가 연막 깔았어요 아 네 어 SW 근데 제 쪽에서 안보여요? 네 저쪽이 아 확인 기절 킬 킬 킬 킬 킬 카구팔 킬 카구팔 걸쳤어요 한번 저희 네 저기 그 시공 쪽에서 애들 넘어오는 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산맥 깝박 긁혔네 8배 하나시죠? 네 네 담벼락 잘 지키면 되겠다 네 저 내려가 있을게요 이쪽 시야가 너무 안 좋아서 일단 이 방향에서도 엄청 싸우네요 네 네 네 깜짝이야 저 언덕 위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네 쟤 올라가 있을까요? 네 어 어 소리 네 언덕 위쪽 올라갔어 차 하나 더 네 네 SE 방향 쪽에 섰어요 언덕 위쪽인 것 같아요 언덕 위쪽인 것 같아요 저 앞에 저거 뭐야 돌 돌에 두 명 있어요 네 확인 거기 확인 아까 섰어요 같이 세우소로 붙었어요 네 확인 어 음푸 어 저거 뭐야 코칭기 쪽 저 이거 안 움직여도 돼요? 전자리 다 올 거예요 한 명 기절 네 동사무소 쪽 동사무소 쪽 네 동사무소 쪽 뷰팬이 뒤엔 산 조심 네 산쪽에서 볼 것 같은데 이거 느낌이 네 와야 되는데 그쵸? 네 제가 그냥 2층에서 볼게요 저쪽 뒤쪽보면 언덕 밑이라서 질 것 같아요 싸움 저 안에서 들어가서 잠깐 도핑 좀 하고 나올게요 네 15도 이 방향에 하나 있어요 트랙터 쪽 어 우리 산 뒤에 하나 둘 뒤쪽 산이요? 네 왼쪽 산으로 넘어가는 거 보였어요 확인 두 명 이상인가 보네 싸우는 거 보니 그쪽에 아까 유예지 하나 썼었거든요 저쪽도 카고팔 소리 나는데 아 우리 일단 삼각이네 세소 네 일단 저기 한 명 저도 봤는데 길가 쪽에 하나 파랑킬 SE 방향 유예지 하나 가네요 나이스 공사무소 공사무소 하나 더 있어요 안에 네 아 저기 또 걸쳤어요 자기장 진짜 많이 오겠다 이거 하나 확인 산 뒤쪽 확인 골맹이 뒤쪽 위에 있어요 아 해우소 애들이 굴차피 이제 나와야 돼요 해우소 애들이 포칭키 커트 해주네요 그래도 나이스 나이스 언더 위 싸우는 중 뒷산에 한 세 스쿼드 정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이고 또 가졌다 우리 어차피 담벼락 끼고 싸우면 되고 네 맞아요 둘 넷 여섯 최소 여섯 명은 확인됐는데 다섯 명이 미확인이네 한 명 파란핑 쪽 거기 도로가에 한 명 혼자 있어요 삼뚝 응 확인 저 멀리 있네 네 끄트머리 저쪽에서 안 보여 한 명 한 명 두 명 아 안 죽네 저 앞에 돌에 있어요 돌이요? 아 확인 큰 돌이요? 네 하나 뜬다 해우소 두 대 두 대 두 대 막았는데 안 죽어 언덕 산쪽 네 저거 자기장 밖인데 산 위쪽 한 팀 클리어 됐어요 네 소음기 소리 아 앞에요 확인 소음기 확인 누워있는 애 지금 2명 남았어요. 언덕 쪽에 한 팀 있거든요. 일단 그러면 다 죽었나? 내려갈게요 일단 풀 도핑 하시죠 네 언덕 쪽에 2명 살아남은 건지 1명 살아남은 건지 1명 그걸 모르겠네 제가 언덕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같이 가는 게 어때요? 지금 중턱점에서 보고 있어요. 밀밭에 누워있는 아 저 해우소에 있나? 저기 다 보인다 한 명 뛴다 누워있어요? 한 대 킬 하나 이쪽 저 위쪽 라스트 쟤 아까 뛰었네 여기 언덕인데 왜 안 와?